. . . 25. 당신은 스파이가 네, 만장소에 달리고 쏘 달린다 달려라 방탄! 여러분들! 달려라! 달려라! 아, 2회차 우리가 고른 음식들이 앞에 나와있습니다 아, 좀 맛있는 음식이 장난 아닙니다 음식 다 중요해요 하지만! 스파이를 찾아내는 게 스파이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파이가 있습니다 저 아직도 2명이에요 밤이 안 흐네요, 저 비시훈이요 전 3명 비 이상해 그러니까 3명이 나올 수가 있나? 호석이 형, 진이 형, 종국이 3명 난 너랑 호석이 이제는 여러분들 스파이에 좀 더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라운드 게임들이 체력과 몸을 쓰는 거였다면 2라운드는 운과 센스를 보는 그런 게임들로 구성이 될 건데요 비트의 승패가 가질 때마다 상대방의 음식을 하나씩 배울 수 있습니다 아, 진짜요? 탐나네요 저쪽 아, 저쪽 탐나요 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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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저쪽 아, 그렇지, 후식이 없네요 우리가 닭 감정이 좀 탐나네요 여러분, 빨리 먹고 싶으면 빨리 게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라운드에서 최종 승리한 아웃팀에서 너나와를 지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? 제가 듣기로는 요즘 B씨가 랩몬스터씨한테 굉장히 쌓인 게 많다고 네, 맞아요 그럼 먼저 나가시죠 제가 먼저 나가 내가 왔다 너가 나한테 태형아 조금만 조용히 해 줄 순 없겠니? 그냥 컴퓨터 끄자 그것만 하고 자려고 했어 끌려고 했거든? 근데 그 한 판도 넌 견디지 못하더라? 끄자 좀! 끄자 좀! 그 한마디 듣고 내가 그래 끄자 하면서 저 갈게요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? 그랬구나 그때가 정확히 새벽 5시 27분이었단다 그렇지 내가 핸드폰으로 확인했거든 새벽 6시 1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무려 43분을 기다렸죠 아, 이거 그랬구나 어, 그랬어요 43분 곱하기 60초 하면 얼마인 줄 알아? 그래 대략 2초로 500초야 그랬구나 누가 한 판을 못 끝냈니 그때? 그랬구나 오늘 내가 네가 보는 핸드폰 드라마 프로와 네가 듣는 음악 취향과 네가 즐겨보는 TV 영상 클립의 모든 얘기를 다 그래 야 나도 애플 그랬구나 아 지금 약간 그랬구나가 진심을 느끼지 않아요? 진심을 느끼지 않아요? 진심으로 그랬구나 동목이 커졌는데요 좀 더 진심으로 그랬구나 제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중재 위원회로서 제가 딱 들었을 때 랩몬의 승리입니다 이야 그랬구나 형아 태배를 인정해야지 악수했구나 악수하고 빨리 안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스스로 인해 내가 그걸 너무나 잘못을 인정하지만 다음부터 안그랬단다 안그러게 했습니다 자 빨리 안그랬단 나도 전화 좀 살살할게 태워감이야 땅땅 한 번 해주세요 자 다음은 다음은 누군가요? 다음은 홉지민 하시죠 나? 야 왜 너랑 너랑 호비랑 룸메이트잖아 내가 질게 너무 많아서 참 야 그럼 호비가 나가야지 지목한 대로 나가야 돼? 지민아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사과할 게 있다고 해? 사과할 게 있다고 해? 너의 너가 집에 없을 때 너의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고 너의 베개에 문댔어 오 그랬구나 나 같으면 절대 안 돼 나 같으면 절대 안 돼 나 같으면 싸운다 물론이죠 나 같으면 싸웠다 나 같으면 싸웠다 죄송합니다 진아 진형 형 형 형한테서 고백할 게 있어 형한테서 고백할 게 있어 어 뭔데 내 외출복으로 침대 위에 누웠었어 침대 위에 누웠었어 아 아 진형이 가랑스러워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랬곤 한데요 어 그랬구나 좀 천서 당황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울 수도 있지 청소하면 되죠 아 그랬구나 진형 빨개지고 있는 건 없다 아 무슨 소리야 형 지금 열나서 그래 화 안 났지 화 안 났지 그럼 너의 키는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키는 굉장히 작아 그랬구나 진형 나 형의 다리가 짧지 않다고 느끼지마 형의 다리는 정말 짧아 응 그랬구나 내 다리는 정말 짧구나 그렇죠 저희 방탄 멤버 중에 가장 다리가 짧은 분명한 진형 이건 정확한 칫솔로 나왔습니다 지민아 어 지민아 잘한다 항상 항상 너가 형 저게 살 쪄지 않았어요? 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 너무 어 어 너가 상처 받을까봐 내가 말 못 했어 스민아 뱅 헤어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과를 할게요 그렇죠 어쨌든 뭐 하나 화가 난 적은 없어요 MC형이 그럼 처음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좋네요 아 그래도 하세요 한 분들 보고 싶어 하니까 아니 근데 포병이 너무 천서 방탄에서 그 누구보다 표정관리가 안 되는 형님 화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표정관리를 못하는데 누가 화가 나면 입이 쉬워지 됩니다 아 뭐 그랬구나 너 막내로서 예의는 지키고 있는 거 맞니? 형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언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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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샤워라고 했는데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서 뭐예요? 아 뭐? 예에에에에!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야 쟤 뭐야? 이러면서 우리가 딱 나왔는데 그 옆에? 그 빨래통 옆에? 자기가 먹다 남은 그 시리얼 컵을 놔두고 한 거예요 치우지도 않고 왔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번냉이 해라 아 번냉이였구나 아 우리 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양치를 했는데 똑같은 숙소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꽂아 놓은거에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아닌가요? 저 아닌데? 나 근데 코비 형한테 할게 하면 돼 진짜 아니 불만이 없어요 저기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또 퍼움러 끝나는 건가? 그랬구나 지금 승리한 팀이 형품이지 않습니까? 여러분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아무 하나씩 하나 가져오세요 저기 김치도 있나요? 지금 네리 3발 다 잃으면 여기는 김치만 먹을 수 있어요? 김치랑 감자 시킨만 있어요 지금 화가 뭔가요? 퍼졌어요? 그랬구나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겠구나 두 번째 게임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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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럭키 운? 그 자체입니다 운 게임의 결정판 서브 게임입니다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저랑 한번 붙죠 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지민이 지민이 형 갑니다 지민이 형 이번에는 형 이기고 와요 지민이 형 지민이 형 한 번에 되면 오 지민이 형 느낌 좋아요 긴장을 넘친대 이거 무서워 오 발을 올렸어요 심지어 피마에요? 야 아 긴장돼 참모델이에요 아 긴장돼 참모델이에요 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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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민이 뽑았구나 준비했구나 형님 너는 저는 세인이라 하니 저한테 지인이다 저 이번에 가겠습니다 저는 지민군이 아니예요 지민군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틀려요? 똑같은 사람 되나요? 아 제가 할게요 오케이 원래 이런 거 하면 제이홉이 항상 걸리긴 했어 나 이거 진짜 잘 걸려 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? 아니야 아니야 하나 남았어요? 두 개 세 칸 세 칸 아니 이렇게 안 걸릴 때도 있나요? 이 게임이? 나 처음이에요 어쨌든 한 칸만 되는 거니까 신의 영혼을 담아 아 뛸 거 같아 형 이번에 걸린 거 같아 아 그래? 바꾸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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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고개하셔야 돼요 고개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걸린 거 같은데요? 그걸 가서? 안 걸렸다 야 하나 남았어 야 꺼내봐 꺼내봐 안 튀어나오면 이거 무슨 거야? 진짜? 우와 내가 럭키가 대박이다 나 진짜 럭키가이다 나 진짜 야 내가 왜 뭔가 바로 날아달라고 오잖아 바로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? 아야 예 확률이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세한데 이거 응 난 아니야? 응 난 아니야 응 난 아니야 응 너였어 응 너였어 응 해적 두근두근 네 이거 긴장감이 있습니다 닭강점 이거 아니야? 야 그거 단무지인데 그거 단무지 아니야? 왜 나 단무지를 보이지? 색이 칙칙해졌어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강아지 기억나십니까? 네 가죠 이거 지협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게임이죠 여러분들 이 게임 룬 간단합니다 진영아 바로 가죠 바로 가죠 넌 왜 자꾸 날 부르니? 야 너 살쪘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오 밑에 밑에 내놓으세요 아 여기 소리가 바뀌는구나 아 진짜 잘 까먹는다 와 진짜 야 요즘 예능인이야 야 요즘 예능인이야 예능인이야 야 빨간이 좋네요 나 일주일 것 같은데? 랩몬스터가 이길 확률을 희박하기 때문에 아니 비주얼이 장탈은 뭐 체험이지? 야 야 야 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진희형esy 미안해 진희형 똥손 인정합니다 스파이 진희형 혹시 어 진희형 혹시 moments 헥 캐릭터 스파이 스파이 야! 남준이가 한 칸 했다 스파이 아니야? 야 쟤 왜 이렇게 감히 반응하냐 스파이 아니냐고 너? 쟤 닭감정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만 있으니까 확실히 비주얼이 사네 완벽하네요 다 괜찮네 아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까? 스파이를 어떻게 출연했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파이가 이번 음식을 가져가고 자유를 배고자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머릿속을 그려주지 않습니까? 스파이에게 가서 형님 형님 한 입만 주십시오 해야된다고 만약에 스파이를 찾아내게 된다 그렇다면 스파이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음식을 그 팀이 먹을 수 있게 그러면 각자 생겨가는 스파이를 한번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자 정국씨 히어 가려고 진형이거든요 자 오늘 퀸 태형 정국이 아니면 진형이 저는 비 비 어 지금 비 세 표예요 지금 누군가 한 분은 진짜 웃고 있을 거예요 진짜 나는 비 아니면 호비 같았는데 방금 게임을 보고 정국이라 생각했어 정국 맞다니까요 대구 많으면 진이야 난 진짜 호석이야 내가 보지 난 이거 확실했어 확실했어 아니 내가 왜 비 라고 느끼냐면 조금 연기한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연기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커요 연기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작가님이 비가 아무래도 연기를 시작했으니까 아 이 친구가 좀 괜찮겠다고 얘기를 시킨 거예요 좀 한다고 봐 이 모습 연기라니까요 야 전 진짜 한단다 연기 시작했다고 맞아 그니까 형 진짜 아니야 만약에 제가 아니잖아요 어 그럼 진짜 형이에요 이렇게 몰아가기로 이런 걸 보면 호비가 오늘 민아님 말이 많지 저 원래 게임을 잘 못하고 무서운 것도 잘 못합니다 세 번째 게임인가 내 달려가는 거 저는 거기서 여섯 명 중에 1등을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던데 아 왜 그 정윤이 이긴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던데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1등을 했는데 전체 난 8초 받았고 10초 받았고 12초 받았고 맞잖아 1등을 세운 게 몇 갠데 나를 물어가면 안 되지 덮 Emma 나도 그렇다 한 사람 맞지 못 갑시다 미 씨 잘못 들어가겠어요 전 제이홉이 전 정국이요 자 미 듀표입니다 전 호석이 형 진짜 나만 믿어라 진짜 이거는 야 불가씨 들어오세요 결정됐나요 네 내가 보고 형 이렇게 크게 웃는 거 진짜 잘 봐요 내가 보고 형한 항변의 기회 한 번 들을게요 누군지 아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본인이 스파이에요? 아니에요? 아니 저는 이제 그것도 말 안 해줄게요 일단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저 그것도 말 안 해줄게요 위험한 하나 둘 셋 하면 그림을 크게 외쳤어요 용기랑 신명왕이랑 너무 차이가 나 하나 둘 셋 위! 당신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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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의 기회를 재호입니다 정국이 아닌 진영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봐요 비가 아니라는 거에 답이 나왔으니까 나는 확실히 정국이 진영이 확신하고 나는 여러분 나는 아니니까 내가 내 본인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야 웃기죠? 어? 형이 너무 웃겨요? 형! 형 지금 웃기죠? 진영이 되게 지금 연륜가 넘치고 빨리 직종이라니까 진영 진짜 야! 그럼 이 상황이 뭐 어떻게 내가 조급히 하고 있어야 되냐 제이홉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내가 형이 자 지금 빨리 정하세요 택가님이 저번에 스파이가 얘기했잖아요 얘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어?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시켜본 거 같으면 제가 본 거 아니에요? 그렇죠 미러니까 하하하하 내 눈ilated 봐 1 2 3 제이홉 사람 손어먹었어 여기 하면 간다 cell 너에 못 갔어 이제 못 갔어 이제 못 봤어 정의사 당신은 스파이가 제여권! 제여권! 아니 아니죠! 불파이가 아니었습니다! 징용이에요! 진영! 내가 진영이라는제까? 진짜 아니야. 자 진영... 방해하세요 세옥씨! 아 진영.. 어! 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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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구멍! 와이콘갓! 야! 야 이거! 야 이거 한 번 아프고 조금만! 아니 고개까지 한도 안 뚫렸어! 손에 들어! 사장님이 얘를 골랐어 이긴 것만 기억하고 있잖아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내가 1등을 했는데 난 8초 받았고 10초 받았고 16초 받았고 맞잖아 어? 그래서 얘를 한 번 보고 싶어 상상에는 중앙에 되게 여유가 넘치고 있어 빨리! 빨리! 중앙 이러니까 진짜 죽다 야! 형은 뭐 어떻게 공폐하고 있어야 되냐 조용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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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들 짐작했.. 했다시피 조용히! 당신은 스파이가 맞습니다 맛있다 응 먹어봅니다 어떠세요 형? 맛이? 야! 맛있? 응 맛있구나 나는 방금 스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스파이한테 가서 구걸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군 애교부리고 또 우리 형님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 스파이를 꼭 잡아냅시다 레몬성 야 너 잘 나 이거 끝나는데도 너 스파이 같다 야 진영 뒤로 가 아 진영 들어가세요 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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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줘요 누구나 잘해 야 나 위 야 이거 참 힘드네 진영 왜 왜 Aaron ㅇ terme 보니ek 인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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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phabet 마지막으로 다 끝내줘 스릴 있고 파 파이팅 넘친 이 게임 정말 아미들을 위한 것이니까 즐겁게 봐주십시오 달려, 마지막! 다음에도 달려! 갑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